그 다음에 이제 테마 29로 넘어가 보죠. 테마 29로 현금 흐름 분석. 현금 흐름 분석 이렇게 나왔어요. 현금 흐름 분석. 학기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만 뽑아라. 예예요. 현금 흐름 분석이에요. 이건 하나의 내용을 외워서 한 문제를 풀기 위한 게 아니라 다섯 문제 여섯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등장해요. 이거 자체를 알아야 다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의 베이스를 대는 내용이고 학기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현금 흐름이라는 건 뭐냐. 현금 돈이 흘러간다는 건 수입과 지출을 얘기해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흘러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현금 수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이 들어오죠. 수입이 들어오기만 해요. 뭔가 하면 또 나가기도 하잖아. 세금도 내야 되고 운영 비용도 내야 되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자세히 배우는 걸 현금 수지 분석. 현금 흐름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돈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을 항상 두 개로 구분한다 그랬죠. 학기론에서. 임대료 수입과 가치상승분이 있죠. 임대료 수입은 우리가 학문적 용어로 소득 이득이라 했고 가치상승분은 처분할 때 얻는 이익으로 자본 이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도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자 보니까 부동산 투자의 수입은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었어요. 소득 이득은 임대료 수입이고 그 다음에 자본 이득은 가치상승분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 우리가 좀 더 쉬운 용어로 임대사업을 통해서 얻는 수비라 해서 임대사업을 영업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를 영업이익이라고 하고 자본 이득은 처분할 때 가치가 올라간 만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처분할 때 얻는 이익이라 해서 처분이익이라고 얘기하죠. 부동산 투자했을 때 항상 두 개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건 토지의 특성 중에 부부 연계 중에 무슨 성? 이제 대답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영속성, 영속성, 영속성 없어지지 않는 영속성 때문에 언제나 두 개를 눌릴 수 있다가 토지의 특성에서 배웠던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구분해야 돼요. 자 임대료 수입의 소득 이득을 이걸 이 돈의 흐름을 뭐라고 하냐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 이 영업은 임대사업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임대사업을 한다 영업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대료 수입은 임대사업을 통한 영업 현금 흐름과 그다음에 가치가 올라간 건 뭐 할 때? 처분할 때죠. 처분할 때 자본 이득의 돈의 흐름도 있는데 이걸 처분할 때를 다른 말로 매각할 때라고 해서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입도 두 가지가 있으니까 돈의 흐름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얘가 중요해요. 95% 얘가 중요하고 얘만 알면 얘를 관련 지어서 비교하는 해석만 하면 5%는 금방 해석이 돼요. 잠깐 소개만 시켜줄 거고 오늘 외우는 건 이 영업 현금 흐름을 수업 중에 함께 저와 함께 외우는 거다. 집에 가서 또 외워야죠. 수업 중에 외웠지만 자리에 일어나는 순간 다 사라질 거야. 그럼 또 집에 가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 외우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합격하는 사람은 100% 다 외우고 있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만큼을.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나왔네요. 영업에 따른 임대료 수입에 따른 돈의 흐름을 영업현금 흐름을 현금 수지라고도 하죠. 돈의 흐름이 이렇게 쭉 있어요. 즉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소득, 세전, 세우 이렇게 있대요. 어떤 건지 한번 해석해보고 외울 건데 가능총소득은 말 그대로 가능한 총수입, 가능한 총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총자를 조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가능조소득이라고도 해요. 가능조소득. 얘는 이론상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미래에 벌 거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버는 게 아니라 이론상. 내가 만약에 빌라를 투자했어요. 빌라가 10호가 있어요. 즉 임대 호수가 10호가 있는데 하나당 1년에 만약에 임대료가 500만 원 번다고 해보죠. 그러면 10개에 해당되는 빌라를 투자했으니까 내가 임대료 수입을 가능한 총 벌 수 있는 건 얼마? 하나에 500만 원씩이니까 10개에 있으니 5천만 원이죠. 그러면 이론상 총 벌 수 있는 건 100% 임대가 다 되었을 때 1년에 벌 수 있는 이론상 가능한 총 임대료 수입은 5천만 원이잖아요. 이론상 100% 임대되었을 때 가정했을 때의 이 총수입을 가능총수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인 총수입이 될까요? 그러지 않죠. 100% 임대되지는 않을 거예요. 중간에 공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임대는 됐지만 돈 안 내고 도망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얘는 너무 예뻐.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너 안 받아도 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못 받는 임대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다 빼고 계산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벌 수 있는 총수입을 유효한이라고 얘기해요. 유효한 총수입이라고. 우리가 유효라는 말을 수요는 말이 없어도 유효수요죠.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수요고 수요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 구매력이 있어야 돼. 살 능력,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추고서 사고자 할 때 이걸 수요자, 유효수요 이런 말을 쓰듯이 이건 이론상 100% 임대되었을 때 가정된 총수입이고 얘는 실질적인 총수입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총수입을 구하려면 공실이 있겠죠? 공실이 있을 거예요. 공실액을 빼줘야 돼요. 불량부채는 못 받는 임대료 이걸 회수 불가능한 불가능한 임대료를 이걸 불량부채라고 얘기해요. 못 받는 임대료도 있을 거예요. 이거 빼주고 근데 임대료 수입 말고 벌 수 있는 수입이 또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지. 내가 빌라를 운영하는데 층마다 자판기를 놨어요. 필요한 자판기. 그 다음에 옥상에다가 광고로도 쓰면서 임대도 줘가지고 광고 수입도 있고 주차장을 유료로 해가지고 주차장 수입도 얻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임대료 수입이 아닌 외적인 수입을 벌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걸 기타 수입이라고 해요. 임대료가 아닌 내가 임대사업을 통한 수입이 아닌 기타 외적인 수입을 기타 수입 이걸 영업 외적인 수입 이 말이 뭘까요? 영업 외 영업 외 임대료가 아닌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가 아닌 임대료가 아닌 외적인 수입을 더해주면 이건 버는 돈이니까 이건 못 받는 돈이고 빼주고 더해주면 실질적인 총수입이 나올 거예요. 실질적인 총수입이 나왔어요. 이때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여만큼을 많이 써요. 여만큼 실질적인 총수입에서 영업한다는 건 이건 운영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경비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운영 경비 비용을 얘기하는 운영 비용이라고도 해요. 임대사업을 하면서 나가는 지출비용이 있을까요? 있겠지. 수도료 난방료 가스료 내야죠. 이런 걸 유틸리티비라 그래요. 수도료 가스료 난방료 같은 거 유틸리티비도 있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고장나면 유지하고 수선해야죠. 유지수선비 있고 세금도 내야 될까요? 세금 내야죠. 재산세 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임대사업할 때 보유하는 동안에 재산세도 내야 돼요. 보험료도 내야 될까요? 무조건 임대사업자는 무조건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럼 보험료도 내야 될 거예요. 임차인 얻으려면 광고도 해야 될까? 광고도 비용이 될까요? 맞아요. 광고도 해야 돼요. 광고료 같은 거 이렇게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면 순수한 영업소득이라고 나왔어요. 순수한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임대료 수입. 이때 영업을 생략해서 순소득이라고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치킨집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야 얼마 벌었어? 실질적인 총수입은 천만원 벌었는데 이것저것 지출 인건비 재료비 다 빼니까 400만원 남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한 달에 400만원 벌었어. 총 매출은 천만원을 한 달에 벌었지만 지출을 빼니까 400만원 남았어. 이 400만원이 뭘까요? 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총 매출은 유효총소득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사업을 하는 데 들어갔던 지출을 다 빼니까 순수하게 남은 수입이 400만원. 이걸 순소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대사업에서 돈을 얼마 벌었어? 라고 얘기할 때 무슨 소득을 기본적으로 쓰냐? 라고 할 때 순수한 임대료 수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수입의 대표소득이 뭐냐? 순소득이에요. 순소득이 대표소득이에요. 임대료 얼마 벌었어? 얼마 벌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순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이 나왔어요. 순 나왔을 때 여기서 내가 투자할 때 내 돈만으로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 돈만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빌리면 갚아야죠. 갚을 때 아무런 말이 없으면 기본 전제는 뭘 갚는다? 원리금을 갚는 거예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부채 서비스. 부채는 빌린 돈이죠. 우리가 빌린 돈을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두 글자로 부채 이렇게 했어요. 부채. 돈을 빌리면 서비스로 줘야 되는 돈이 있어요. 돈을 빌렸으니까 줘야 되는 대가가 있죠. 뭐예요? 갚는 건 이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환 방식은 무조건 원리금 상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제자가 이 영업현금 흐름을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내겠다. 그럼 무조건 거의 99%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간 걸 문제를 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부채 서비스액을 해석하지 못하면 영업현금 흐름은 의미가 없어요.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먼저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출제자가 이 부채 서비스액이 중요하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함정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과 똑같은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무조건 외워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은 뭘 얘기한다? 원리금 얘기하는 거죠.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합을 얘기하는 거죠. 원금과 이자 합 이걸 다른 말로 저당 지불에 다른 말로 연간용자 월부금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저당 지불에 월부금이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했을 때 1년에 말이 없으면 기간은 다 1년 단위예요. 1년 동안에 냈던 원금이 천만 원이고 이자가 오백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당 지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저당 지불액이 얼마? 천오백이라고 해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냐 그럼 얼마예요. 천오백이에요. 원리금이 얼마? 천오백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원금과 이자의 총합을 부채 서비스에 저당 지불에 월부금이라고 한다.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1년 동안 갚는 원리금을 뺐어요. 그러면 세금을 내기 전이라고 해서 세전현금수지 또는 세전현금흐름이라고 하는데 세전에 뒤에 붙은 현금수지 흐름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줄여서 얘는 그냥 세전소득이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세전현금수지 현금흐름 대신에 얘는 그냥 세전소득이야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세전소득이라고 봐도 괜찮다. 세전소득이라고 봐도 되고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을 보니까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이죠. 영업소득이 뭐예요? 임대료수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업은 임대사업이니까 임대료수입의 소득 임대료수입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돼요. 임대료수입에 대한 세금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얘를 생략해서 써. 영업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 줄여서 소득세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처분할 때도 소득세를 내요? 처분할 때 처분한 거 양도라고 하잖아요. 무슨 세? 양도 소득세 이건 줄여서 소득세라고 하네요. 뭐라고 해? 양도세라 그래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은 줄여서 양도세라고 하지만 임대료수입을 통해서 얻는 임대료수입에 대한 세금은 영업소득세고 줄여서 이걸 뭐라고 한다? 소득세라고 얘기해요.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세라고 얘기해요. 법인세 소득세 그럼 세금을 내고 났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세후연금수지 이걸 줄여서 그냥 다시 간단하게 세후 소득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 임대료수입의 총 수입이 다섯 가지가 있고 전체 흐름이 이렇게 됐더라를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좀 끊어서 우리가 암기해보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론상 100%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총수입을 가능총소득 가능조소득이라고 하고 공실미 불량부채 공실액과 못받는 임대료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수입을 더하면 실질적인 임대료수입 이게 유효총소득 유효한 총소득이 되는 거고 유효총소득에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운영경비를 빼면 영업경비 빼면 순수한 임대료수입 순영업소득 줄여서 순소득 여기에다가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갚아야 되는 1년 동안에 원리금을 빼면 부채서비스액이죠. 가장 중요한다. 이걸 빼면 새해전이 나오고 그래서 임대료수입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야죠. 영업소득세를 빼는데 이걸 줄여서 소득세라고 하고 이걸 빼면 새해의 후가 된다. 그래서 끊어서 우리가 암기하면 이제 1년 동안 주구장창을 외워야 돼요. 가공기 이렇게 외울 거예요. 가공기 가공기 그 다음에 유비 이렇게 유비 그 다음에 순부채 순부채 그 다음에 전세후 이렇게 외울 거예요.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지금 다 외워야 돼요. 머릿속에 대내면서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내 가로로 한번 써볼게요. 세로로 보는 게 편하면 세로로 봐도 괜찮아요. 근데 결국은 결국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렇게 쓰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도 돼요.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가로로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쓸 때 내려가는 식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가공기 하면 뭐가 나와요? 유가 나오고 유에서 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순이 나오고 순에서 부채 서비스 빼면 세전 세전에서 소득세 빼면 세후가 나와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외울 때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지금 외워야 돼요. 외우고 있죠? 다시 한 번 전체 여름이 가공기 그 다음에 유비 그 다음에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계속 수업 중에 2교시 때 계속 외우고 쉬는 시간 외우고 집에 가면서도 외우고 오늘 외워놔야 돼요. 완벽하게 자 이럴 때 이제 소득 5개도 별도로 외워야 돼요. 전체 여름이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인데 소득 5개만 따진다면 이렇게 해석하겠네요. 이것도 나중에 쓸 거예요. 따로 가유 순전 후가 소득 5개예요. 가유 순전 후 가유 순전 후 이해시켜 드렸고 이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한 과정이에요. 암기해야 돼요. 자 이때 이 전체 흐름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금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조건 우리가 갚는 건 무조건 원리금으로 기본 전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원리금을 얘기한다. 같은 말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저당 지불액 월부금도 외워놔야 돼요. 이런 동의어는 학교론이 좀 어려운 이유는 이런 동의어가 많아요. 이런 건 무조건 외워놓고 정리하고 해야 돼요. 외워야 될 때 무조건 외워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책은 없지만 우리가 한번 이제 해석해 볼 거예요. 자 2번부터 한번 볼 건데 1번부터 보죠. 자 여기 보니까 가능총소득이 나왔어요. 이건 칠판보고 한번 같이 해석해 볼 건데 자 가능총소득이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가능총소득 100% 임대되었을 때죠. 그럼 당연히 임대 단위수 임대 호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빌라 10호가 있는 10호가 있는 10호 10호라고 한다면 얘가 10호가 있다. 하나당 단위당 호수당 이라는 얘기예요. 호수당 임대료가 만약에 500만원이라면 이론상 벌 수 있는 100% 임대되었을 때 벌 수 있는 가능총소득은 얼마예요. 5천만원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대 단위수에다가 단위당 임대료를 곱하면 가능총소득이라고 하고 모든 숨겨져 있는 소득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못 버는 돈 이론상 100% 임대되었을 테니까 얘를 다른 말로 잠재총소득이라고도 해요. 첫 번째 식이 나왔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외웠던 거 가 공기 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에다가 가능총소득에다가 공실미 불량부채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면 뭐가 나온다? 유가 나오죠. 가공기 하면 유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을 계산하려면 그 다음에 유비순이죠. 가공기 유비 순부채니까 유비순이에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이 나온다 라는 얘기에요. 유비순 그 아래 보니까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나오죠. 순에다가 부채서비스를 빼면 순에다가 부채서비스의 원리금을 빼면 뭐가 나온다? 세전이 나오고 마지막에 전세후니까 세전에다가 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나온다. 이렇게 다섯 개의 식이 나오네요. 이 다섯 개의 식을 이제 지문에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소득을 산정하려면 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순소득을 산정하려면 그러면 어떤 식을 얘기하는 거냐면 얘를 구하려면 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을 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할 때 유회에서 영업경비를 빼줘야 순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세전을 구하려면 이라고 나왔어요. 어떤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에다가 부채서비스를 빼면 세전이 나온다. 이 질문을 보는 거예요. 유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가공기하면 유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세우를 구하려면 전세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다섯 개의 식이 있는데 출지자가 항상 어려운 응용문제를 내려고 할 때 무조건 쓰는 게 뭐냐 얘예요. 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을 전체를 외웠다. 나중에 이걸 끄집어내서 활용해야 될 때는 무조건 머릿속에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은 순부채전이에요. 순부채전. 얘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 그랬죠. 얘가 들어가 있는 비율도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해. 부채감당률 나중에 배울 건데 어찌 됐거나 부채서비스액이 가장 중요한 단어니까 얘가 들어가 있는 식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활용이에요. 그럼 출제자가 기본적으로 나중에 문제를 풀 건데 세전을 알아야 돼요. 세전을 알아야 뭔가를 문제를 풀어. 세전을 안 줘. 대신에 뭘 줄까요? 순과 원리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얘가 나오겠죠. 또는 이렇게도 어려운 문제는 순을 알아야 돼. 순을 알아야 되는데 순을 안 줘. 대신에 세전과 부채서비스액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얘 계산할 수 있겠죠. 얘 넘기면 더하기로 바뀌어질 거니까. 그래서 부채서비스액을 알아야 되는데 부채서비스액을 안 줘. 대신에 순과 세전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할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주고 하나를 구해야 되는 과정의 활용은 무조건 순, 부채 전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임대료 얼마 벌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쓴다고 했어요. 대표로 순을 쓴다고 그랬죠. 순을 구하는 식이 두 번째 중요해요. 순을 구하려면 어떻게 유비순이죠. 이때 이제 영업경비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어떤 항목이 들어가지 않느냐를 외워야 돼요.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게 뭔지를 구분하려고 할 때 출지자가 내는 두 번째 식은 유비순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식을 한 번에 써볼까요? 가로로 한 번에 써보죠. 가로로 한 번에 써보죠. 자, 만약에 가 있어요. 가 가는 청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 청소득에 자, 공실미 불량부채를 빼고 공실미 불량부채 빼고 여기에다가 기타 수입을 더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뭘 얘기할까요? 유를 얘기하는 거죠. 가공기, 유죠. 이만큼은 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내가 영업경비를 뺐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에다가 영업경비 뺐으니까 순을 얘기하는 거죠. 순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부채 서비스액 S라고 쓸게요. 얘를 뺐어요. 그럼 이만큼까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세전이에요. 여기에다가 내가 소득세를 뺐대요. 그러면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이 값은 뭘 얘기한다? 세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식을 다 합친 거예요. 다 합치면 이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식을 하나씩 풀었으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 임대 단위수에다가 단위당 임대료를 곱하면 구하고 여만큼 하면 뭐가 나온다? 유가 나오고 가공기하면 유죠. 유에다가 영업경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순이 나오고 순에다가 부채 서비스 빼면 세전이 나오고 세전에다가 세를 빼면 세금을 빼면 세요가 나온다. 이렇게 식을 합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식을 합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암기한 건 기본이고 암기는 다 했지만 암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해석도 필요해요. 문제를 풀려면 가장 중요한 식 두 개를 뽑으라면 얘라 그랬어요. 이 두 개 순을 구하는 식은 뭐다? 유비 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채 서비스에 들어가서 세전을 구하는 식이 뭐냐? 그러면 순 부채 전 이때 부채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죠. 순 부채 전 이렇게 두 개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재밌잖아. 너무 재밌잖아. 화폐 시장 가치도 너무 재밌고 영업형 그름도 너무 재밌고 사실 투자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긴 하지만 잘 듣고 이해하려고 접근하면 이런 말 있잖아. 중 꺽 이런 거 있죠? 뭐야? 아 맞아. 꺾이지 않아야 돼요. 재밌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해야 이게 쉬워지는 거고 우리 합격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건 남들 많이 틀리는 문제까지 맞는다라면 출제작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출제작 입장에 생각해봐요. 난이도를 좀 올린다고 할 때 난이도가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지금 올해도 34회 어려웠잖아요. 그럼 35회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쉬워지겠냐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비슷하거나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출제작업을 어렵게 낸다는 얘기는 무조건 그냥 다 떨어지게 낼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구분해서 내긴 할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건 쉽게 내고 쉽다고 생각하는 걸 어렵게 낼 때 난이도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면 별다른 난이도 조절을 하지 않아도 난이도가 높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건 공부 안 할 거니까 이런 건 틀릴 거고 이렇게 냈을 때 쉽게 내도 틀리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쉬운 거라고 이건 맞아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어렵게 내면 맞아야 될 게 틀리면 이건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난이도 조절이 그거예요. 출제자도 알고 있어요. 어려워하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더 어려운 응용 지문은 우리가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건 없어. 항상 어렵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건 알고 넘어가야지 이걸 난 모르겠다 이해 안 된다 통째로 버려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학교로는 자 다섯 가지 식을 받고 그럼 해석한 걸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가능 총소득은 가능한 총수입이니까 100% 임대되었을 때 100% 임대되었을 때를 가정한 총수입을 얘기한다라는 거고 단위당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가능 총소득 총자를 조라고도 얘기해서 가능조소득 다른 말로 잠재 총소득이라고도 한다라는 거고 자 이때 공실액은 뭐냐 가공기에서 유를 구하는데 자 공실액은 임대되지 않아서 버려들지 못한 임대료를 얘기하고 그렇죠 공실액은 알고 있을 거고 불량부채 외워놔야죠 얘를 대손충당금이라는데 이건 차차 외워도 괜찮아요 불량부채 의미가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왔던 지문이니까 불량부채의 단어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못 받는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못 받는 임대료 불량부채 자 기타 수입을 영어 외적인 수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임대료 수입이 아닌 거죠 영업 수입이 아닌 거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 아닌 나머지 외적인 주차장 자판기 수입 등을 기타 수입 영업 외적인 수입이라고 한다 자 일반적인 소득 크기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소득 크기 가공기 해주고 유 나오죠 유에서 비 빼주면 유비 순이 나오고 순에서 부채 서비스 빼면 세전 세전은 소득세 빼면 세우가 나오죠 더해지는 게 하나가 있어 기타 수입이 있지만 다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소득을 다섯 개를 본다면 가유 순 전 후잖아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죠 빼줘서 내려오니까 이것도 나중에 그대로 활용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입은 당연히 빼주면서 내려오는 거니까 작아지겠지 라는 건데 출제자가 어려운 내용은 사실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내용은 버리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이거 하나인데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도 있지만 빌리지 않고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보죠 돈 빌리면 발생하는 위험이 뭐예요 금융위험 맞죠 금융 돈 빌리는 걸 금융이라 했으니까 근데 금융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남의 돈 안 빌리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돈 빌려서 투자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돈을 안 빌리면 레버리지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거고 대신에 금융위험은 모두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현금으로 매서 똑같은 지문이 이거예요 남의 돈을 안 빌리고 100% 지분만으로 투자하면 갚아야 되는 부채 서비스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이거예요 부채 서비스 0이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상해야 되는 식은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가 있는 식이 하나가 딱 떠올라야 돼요 가장 중요한 식 뭐예요 순부채전이에요 순부채전을 떠올려서 야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를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라는 것이 순부채전이죠 얘가 0이래 그러면 순에서 0 빼면 얘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과 세전이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결론이 이거예요 순과 전은 같을 수도 있다 언제 같냐를 물어볼 거예요 순과 전은 일반적으로 순과 전에서 여기서 부채 서비를 빼줄 거니까 작아지는 게 일반적인 건데 같은 경우가 있어 언제 그럴까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이제 해석해야 돼 순과 전이 같다고 이제 역으로 해석해야죠 순과 전이 같을 수 있다고 그럼 순전이 들어가 있는 식을 떠올려야 돼 뭐 순부채전 그럼 얘가 얘가 같으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네 그럼 원리금이 0이 되려면 돈을 빌리지 않아야 되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출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단어다 빌리지 않고서 투자할 때 부채 서비스 0이니까 부채 서비스 들어간 식이 순부채전 이걸 떠올려서 얘가 0이면 얘와 얘가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순과 전이 같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경비라는 게 있는데 영업경비를 좀 외워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영업경비는 언제 등장하냐를 또 떠올려 봐야죠 영업경비 영업경비 들어가 있는 식이 뭘까요 머릿속에 전체 한번 해보죠 전체 한번 외워봐요 전체 위에서부터 가공기 그 다음에 유비 순부채 전세 후조 영업경비가 들어가 있는 걸 따져보니까 가공기 유비순이잖아요 영업경비 들어가 있는 건 유비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영업경비는 뭘 구할 때 쓰는 거냐라고 할 때 뭘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순을 구할 때 순이 좀 중요하잖아요 임대료수 얼마 벌었어 라고 하면 순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순을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이 영업경비예요 근데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경비를 보니까 영업경비의 뜻은 운영과 운영 운영하는 건 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사업을 직접 운영할 때 관련 있는 경비, 경비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비용으로 뭘 구할 때 순을 산정할 때 필요한 것을 영업경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직접 관련 있는 경비, 지출, 비용을 얘기하고 뭘 구할 때 쓰냐 순을 구할 때 쓴다 그래서 유읍이 순이니까 그러면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걸 한번 따져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얘죠 유지수선비예요 운영할 때 고장 나면 고쳐줘야 되고 수선을 해줘야 되니까 유지수선비 세금 내야 돼요? 내야죠 재산세 내야 돼요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내야 되고 화재보험 들어야 돼요? 내야지 보험료도 내야 돼요 보험료도 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될까? 광고도 해야죠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이런 거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유틸리티비 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안 쓰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수도료, 전기료, 가스를 포함해서 유틸리티비라는 말을 쓰고 사실 우리 시험에서 아직 안 나왔지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유틸리티비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유틸리티비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수두료, 전기료, 가스료 같은 걸 모두 포함해서 유틸리티비라고 하는구나 그럼 이것도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포함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개인 업무비, 개인 소득, 공실비, 불량부채까지 포함된다 별표 쳐놔야 되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의 소득세 감가상각은 포함되지 않아요 앞글자를 따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개인 공부 소감 이렇게 나오네요 공부 소감이 학교로는 아주 재밌죠 재밌잖아요 개인 공부 소감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개인 공부 소감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번 해석해보면 이런 이해도 나중에 차차 3, 4월 달 거니까 여기서 왜 그러냐는 사실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더 기피할수록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너무 기피하려는 건 나중에 차차 설명해 줄 거니까 일단 외우는 게 중요해요 개인 업무비와 개인 소득은 이런 거죠 건물주가 있을 거예요 운영하는 건물주가 사업자가 있을 텐데 얘가 운영하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지방에 출장 갔다 오고 등기소 갔다 오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내가 일한 대가가 있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가져가야 되겠어 이런 걸 개인 업무비 개인 소득이라 그래요 개인 업무비 소득은 운영과 직접적인 경비라고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공부 소감은 앞에서 다 빼줬고 이걸 빼주면 또 두 번 빼주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왜 그런지 나중에 차차 할 거니까 그래서 이해는 다음에 시켜줄 거니까 공부 소감은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를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실 및 불량 부채까지라는 걸 기억해놔야 돼요 개인 공부 소감이니까 이 공자를 외워서 공실액은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지 근데 여기에 붙어다 있는 게 뭐예요 공실 및 불량 부채까지예요 불량 부채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도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외워서 기본적으로 출제자가 묻는 건 이거예요 영업 경비에 포함될 때 재산세는 포함돼요 포함되죠 세금 중에 재산세는 포함돼 근데 소득세는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재산세는 포함되지만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 경비에 개인 공부 소감은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늘 암기할 게 좀 많죠 아까 암기 코드에 현저한 역수 연금형가계수와 저당상수 역수죠 그 다음에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 이렇게 외워야 되고 소득 다섯 개 가유 순전 후 외워야 되고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개인 공부 소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외워놨는데 출제자가 이걸 어려운 지문으로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지문을 해요 영업 경비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 자 얘는 영업 경비 뭘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순을 구할 때 쓰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항목들은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이거 많이들 헷갈려해요 얘는 순소득을 산정 시 차감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해야 돼 영업 경비에 포함되니까 순을 구할 때 영업 경비에 포함되면 빼줘서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순소득을 산정할 때 빼줘야 되는 항목이라고 얘기해요 빼줘야 된다는 건 영업 경비에 포함이 되니까 빼서 순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순과 관련이 있어 없어요 관련이 없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빼준다 더해준다 이런 말 쓰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얘는 순을 산정 시 차감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건드려야 돼 얘는 영업 경비와 관련이 없으니까 차감도 안 되고 더해져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업 경비와 관련이 없다예요 그래서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순을 산정 시 빼줘야 되는 항목 얘는 순을 산정 시 빼주면 안 된다 건들면 안 돼 아무것도 관련이 없어 내버려 둬야 되는 녀석이에요 개인 공부 소감 이렇게 외워놔야죠 또 있어요 또 외워야 돼 소득세인데 우리가 영업소득세라고 하고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고 이걸 줄여서 소득세라고 해요 법인 때는 법인세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조를 한번 생각해보죠 이거 그냥 외우기보다는 우리가 영업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당연히 영업소득에다가 뭘 곱해야 돼? 세율을 곱해야죠 이거 우리가 세법에서 과세표준이라 그러잖아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금액을 그리고 배웠죠? 배웠죠? 임경규 지금 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면 영업소득세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영업소득의 대표소득이 뭐예요? 소득은 5개가 있잖아 가, 유, 순, 전, 후 5개가 있는데 대표로 야 순수한 임대료 수익 얼마 벌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소득이 뭐예요? 순을 얘기하는 거죠 이 소득은 대표소득이 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순이 만약에 1년 동안의 순이 천만 원이 나왔다 천만 원 나왔어요 세율이 30%다 그러면 몇 원 나와야 되니까 퍼센트 없는 거 0.3을 곱하면 300만 원을 이렇게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랬더니 사람들이 남는 게 없어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나라에서 야 그러면 이러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되니까 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항목을 좀 만들어줄게 이걸 빼고 금액을 정해서 세금을 좀 낮춰주자라고 해서 나라에서 세법상에서 야 순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지 말고 네가 빌려서 투자했을 때 내는 원리금이 아니에요 이자만 내가 비용으로 인정해줄게 이자만 그래서 이자 빼주고 이자 빼주고 자 부동산에 건물에 투자했을 때 매년 시간이 지나면 마모 파손 노후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이 떨어지는 만큼을 뭐라고 하냐면 감가상각분이라 그래요 시간이 지나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질 때 감가상각분이 있을 거예요 이 감가상각분도 이것도 없어지는 가치니까 야 이것도 인정해줄게 그래서 감가상각도 빼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영업소득세를 계산을 하면 세금을 조금 내니까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라에서 세법상 자 두 개를 빼준 거예요 빼준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와 뭐 이자와 감가상가 다른 건 절대로 빼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산정할 때 빼준다는 걸 차감한다 이걸 다른 말로 빼준다를 한자로 공제한다 라고 얘기해요 차감하는 항목 공제하는 항목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와 뭐 이자와 감가상가 근데 이걸 세법상에서 공제한다 차감한다는 말을 이런 말도 써요 소득세를 산정시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안해준다 인정해준다 라고 얘기도 해요 소득세를 산정하는 산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항목 공제하는 항목 차감하는 항목 이렇게 얘기하면 딱 두 개 뭐와 뭐 이자와 감가상가 게요 그러면 빌려서 갚는 원금은 공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건 공제가 안 되고 딱 두 개 이자와 감가상가 그럼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장점으로써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더라 라는 말을 써요 투자했더니 세금을 낮출 수 있다 그럼 이 절세 효과는 뭘 의미하는 거냐 라고 얘기할 때 나라에서 야 임대료 수입에다가 원래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두 개 빼주고 세율을 계산해서 소득세를 낮춰줬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세 효과는 뭐와 뭐를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이자와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인정되어서 빼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어 이 말은 이거예요 소득세 계산할 때 이자 감가상각을 빼주는 과정을 얘기한다 그래서 공제되는 건 두 개 이자 감가상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암기할 때 순에다가 뭘 빼줘요 이자 감가상각 빼주고 세율을 곱하죠 별도로 소득세가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외워야죠 순이감 세율 이렇게 순이감 세율 이렇게 외워야 돼요 순이감 세율 순이감 세율 오늘 머리가 조금 아플 수도 있지만 가능한 즐겁게 받아들이고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짜증내지 마시고 순이감 세율 근데 여기 보니까 순에다가 이자와 감가상각을 빼주고 세율을 곱하는 건 맞는데 여기 하나가 더 있죠 대체충당금이라고 있네요 우리 학교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감정평가자 시험에는 많이 나오고 대체충당금은 뭐냐면 대체하기 위해서 충당금은 준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금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10호짜리 임대사업을 하려고 빌라를 투자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에 빌트인 되어 있는 가전제품 같은 거 있어요 시설 설비 같은 거 있죠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거 식기세척기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비싸잖아 10개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5년 뒤에 TV가 고장나가지고 다 바꿔줄 필요가 있죠 만약에 임차를 계속 내가 유입을 하려면 시설을 좀 더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면 10개를 한 번에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갑자기 돈이 큰 지출이 나오니까 미리 대비해서 돈을 좀 모아놓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들어갈 목돈 대체하기 위해서 시설 설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목돈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따로 번 돈에 따로 챙겨둬서 모아두는 돈을 이걸 뭐라고 한다 대체 충당금이라고 해요 대체 충당금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대체 충당금은 세금을 내야 되는 수입이야 안 내도 되는 거야 안 내도 될까 안 내도 되면 나는 번 돈 중에 다 대체 충당금으로 따로 떼어놓고 나중에 쓸 거라고 다 하면 세금을 안 낼 거 아니에요 하나도 말이 안 되네 이거 번 돈이에요 쓸 돈이에요 쓴 돈이야 번 돈이야 번 돈이에요 번 돈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무조건 나라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항목은 딱 두 개로 딱 정해놨어요 모아버 이자와 감가상가 나머지는 이건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내가 번 돈에서 번 돈이에요 나중에 쓰려고 번 돈 따로 챙겨두기만 한 거야 당연히 번 돈이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충당금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더해줘야 돼요 소득의 일부라고 해석하는 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대체 충당금은 말 그대로 나중에 쓸 걸 대비해서 번 돈의 일부를 좀 떼어놨지만 번 돈이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거 세금 안 낸다면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안 내 안 내 다 대체 충당금 따로 떼어놓는다고 하겠지 내야 되는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 돈의 일부만 떼어놓은 거니까 세금 내야 된다 빼주는 건 무조건 두 개밖에 없어요 이자와 감가상가 그래서 순대 이감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자 감가상가만 빼주는 거고 나머지는 나오면 다 뭐해야 된다 더해줘야 돼요 소득의 일부니까 그래서 대체 충당금 나오면 더해주고 이자 감가상가 뺀다 근데 최근 10년간 우리 공인중개수험에서는 대체 충당금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사실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순이감 세율 여기까지 우리 외웠어요 전체의 흐름을 다시 한 번 좀 복수하면 자 이렇게 외워야죠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 이렇게 외우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내올 수 있다 소득 5개 가유순전호 이렇게 외우고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얘기하는 거다 같은 말로 저당 지불의 원리금 월부금 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는데 영업경비 포함되지 않는 거 개인 공부 소감 개인은 뭐 개인 소득 개인 업무비 공은 공실 및 불량 부채 부는 부채 서비스액 소는 소득세 감은 감가상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를 계산할 때 순이감세율 이렇게 순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건데 나라에서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으로 인정해 준 두 개의 항목이 있더라 뭐와 뭐 이자와 감가상각만 빼주고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 계산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 배웠으니까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소득이 다섯 개가 있어요 가유 순 전 후가 있어요 잘 찍어봐요 이 다섯 개의 소득 중에서 감가상각이 반영된 소득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감가상각이 반영된 소득 세우죠 감가상각만 독립적으로 쓰여진 건 딱 어디에서만 소득세 계산할 때 썼어요 이때 소득세 계산하는 게 뭐다 순 이감에다가 뭘 곱했다 세율 그래서 감가상각을 빼줘서 고려해서 계산된 소득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뭐예요 세우예요 세우 그래서 어려운 질문으로 감가상각이 반영된 수입이 뭐냐 그러면 세우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이에요 소개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상식적으로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부채 서비스의 다른 말로 원리금 이건 돈을 빌렸을 때 나타나는 거죠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는 건 금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조건이 반영된 수입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금융조건이 반영된 수입 뭐예요 세전과 여기 빼서 이렇게 계속 내려왔으니까 금융조건이 반영된 건 두 가지죠 뭐와 뭐 세전과 세우예요 이 두 개가 금융조건이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입은 세전과 세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순이에요 순 자 순은 금융조건과 관련이 있어 없어요 관련이 없어 아무 관련이 없어요 순을 구할 때까지는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와 관련된 항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돈을 많이 빌렸냐 조금 빌렸냐에 따라서 순소득의 크기는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져요 돈을 빌릴 때 달라지는 수입은 뭐예요 세전과 세우 세전부터 세우까지 달라지는 거지 순은 순수한 임대료 수입이니까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와 관련이 없고 임대료 수입에 순수한 이 순수한 임대료 수입을 구할 때는 임대 사업을 순수하게 하면서 나가는 지출 경비만 빼서 얻어지는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은 금융조건이 반영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수입이 아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수입이고 알아둬야 될 내용이고 감가상각이 들어간 건 소득세에서만 들어가니까 감가상각 반영된 건 세우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세전부터예요 세전 세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외운 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거의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는 건 차차 공부할 내용인 거예요 소개만 시켜드렸고 이런 건 지금 소개 차원에서 했던 건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중에 차차 다 이해시켜주면서 필요할 때 외우려고 할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가공기, 유비, 순부체, 전세, 후, 가유, 순전, 후, 개인, 공부, 소감, 순이감, 세율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하다 네, 있어요 아, 아THN equal vac 세만